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될 혼란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에 중부기도를 요청합니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연기되었던 것에 대해 해명합니다. 셋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넷째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직분이 갖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다섯째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발매하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매하마 넘치는 도다. 우리가 혼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고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여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여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 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어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누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느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부를 받아 극률하심을 이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향기임을 자신있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도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다른 이들의 추천서 없이 스스로 자천한다는 이유로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어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쓴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은 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귀한 보배를 담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비유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러면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